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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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찌 늦어서 미안해요 안녕 귀찌 늦어서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어요? 이거 높이를 좀만 높일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를 좀 이렇게 미안해요 귀찌 잠시 조종 좀 할게요 잠시 일이 생겨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오늘은 노필터 필터 파란색을 입어가지고 필터 안 넣으려고요 연이 섭섭하다고? 나야말로 섭섭해 나 댓글 다 봤어 아주 나 없이 잘 놀던데? 나 없이 잘 놀던데 캡치? 어떻게 된거야 내가 다 봤어 괜찮아요 채팅치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채팅 보는 재미로 기다렸어요 채팅 보는 재미로 기다렸어요 드디어 열심히 버텨서 승리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그치 오랜만이야 그치 오랜만이야 연대장 사오래 연이 언니 재념 뭐 드셨어요? 지금 디톡스 먹고 있어요 디톡스랑 그리폼에서 먹으려고 검은콩 두유 사놨어요 죄송합니다 연이 지금 숙소인지 회사인지 연이 숙소요 지금 숙소에요 숙소입니다 숙소입니다 아 오늘 저녁 뭐 먹지 했는데 두유 먹어야겠다 두유 맛있어요 검은콩 두유 검은콩 두유 검은콩 두유 좋아 필터를 오늘 드디어 아니 뭐지 캡치 그렇게 댓글로 필터 상온 빼달라고 캡치분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끼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잘 안보여가지고 오늘은 좀 빼봤습니다 신경치료 마취가 풀리고 있어야 다행히 브앱으로 치유줌 허허 신경치료? 으아앙 이 필터가 얼굴 보장 필터가 아니라 그냥 어떤 필터들이 있냐면요 연이 브앱으로 보는 필터 나들리 첫번째 두번째 두번째 두번째는 첫번째로 나왔다 그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여덟 아홉 오! 이게 좀 찜해 보이는 거 같기도 자 이런 다양한 필터들 있습니다 스노우 같죠? 이거 약간 그 옛날 사진 같지 않아? 약간 그 옛날에 그 인화사진 같은거 할 때 일곱번째 괜찮고 네번째와 노필터가 났다구요 이거 약간 옛날 색깔 같죠 무서워 색깔 어디갔어 2번, 3번이 나와요? 2번,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와요 댓글놀이 하고 가실 때 악몽 꺼져? 진짜?? 실제로 제가 미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꾼건 아니고 꿈속에 제가 악몽을 껐어요 처음으로 껐는데 이런걸 그런데 악몽 내용은 정확히 기억 안나고 그냥 자 제가 자고 있으면 꿈속에 제가 있을거 아니에요 걔가 꾼거에요 꿈을 안좋은 꿈을 그래서 무서운 여자가 막 있었던 듯이니 무튼 무서웠어요 내용은 기억 안나 그냥 무서웠어 그냥 무서웠어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숙소 예전 숙소 였는데 구조가 같이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약간 꿈속에서 무슨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인지는 기억 안나요 그냥 무섭다는 것만 그 감정만 기억에 남아요 연희 연희 주사 맞는거 시은이가 말을 해버렸더라구요 제가 그걸 봤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매니저님한테 다시 그거 보내줄수있냐 그래서 받았는데 진짜 어디있지 그거 진짜 난리난리 진짜 그렇게 난리를 그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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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살쟁이 그치만 진짜 무서운 걸 어떡해 무서운 걸 무섭다고 그러지 어색해요 참을 순 없잖아요 헬스장 갈 시간이다 나중에 녹화번호를 볼게 와우 운동 열심히 하세요 브이앱 브이앱 귀신의 방이 있다가 늦게 왔어 미안해 아 그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그 방이요? 간호사님 고마움 괜찮은가요? 저 소리는 안질렀어요 소리는 안지르고 그냥 아 어떡해 이 정도 제가 하도 주사 맞을 때마다 엄살을 피워가지고 이제 아세요 원래는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주사 맞으러 갈 때마다 제가 뭐 영양주사도 맞으러 가고 수익도 맞으러 가고 그랬었거든요 자주 자주는 아니고 뭐 예박종종 이외에도 가다보니까 이제 얼굴 외우셔가지고 제가 딱 한번 하자마자 아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그때 자주 맞으러 왔었죠? 막 이러셔가지고 엄살쟁이로 저를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귀엽습니다 일본어로 뭔가 말아 말해주세요 저녁인사가 뭐였지? 공방아 캐치다 캐치 연이다 요 저녁 지금 먹고 있어요 아 지금 마시고 있어요 저녁 요즘 보는 드라마 미스아무라비 보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이게 추천리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려면 진짜 이따 끝도 없어 저 도깨비도 도깨비도 아직 안 봐서 도깨비도 봐야되구요 호텔 델로나도 봐야되구요 엄청 많이 못 봐가지고 다 봐야되요 연희언니 오늘의 추천곡은 연희언니 오늘의 추천곡은 오늘의 추천곡은 연희는 염색 안했어요? 네 안했어요 머리 이제 색깔 좀 진한 멤버들만 하고 저는 자연스러운 갈색이라서 안했습니다 어디 보자 수윤이는 최근 다레연인 봤다던데 연희는 뭐 봤어 미스아무라비 보고 있어요 오늘도 아주 머리 그거 아주 샵에서 아주 쌤들이랑 그 보복영식료를 얼마나 이야기하던지 옆에서 끼워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그걸 이제 보고 있어 이러면서 음 음 뭘 들어볼까 말 들어볼까 갑자기 이게 듣고 싶어지네 추억의 곡 평가 때 불렀다 진짜 웃겨 아 쌤들을 추천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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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님 머리 스타일 어떤 거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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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반짝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연이 언니 오늘 반짝이 너무 예뻐요. 글리터 바라시는 거죠? 언니 제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뭐였지? 글리터 내가 여기 챙겨왔나? 지금 갖고 와서 보여줄까요? 이따가 끝날 때 마무리할 때쯤에 가져와서 보여줄게요. 어떻게 수학이 96점에서 62점이 되죠? 1등급에서 5등급 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달달한 치코 케이크 드시고 기분 전환 좀 하시고 다시 화이팅 하게요. 나 그거 해야지. 로켓펀치 노래 들으면서 단어 나올 때마다 보거와 버블 뿜기. 노래는 노래는 좀 괜찮은 거 좀 반복되는 노래 빈밤문 빈밤문 진짜? 어딨지? 그 보거? 보거 어딨지? 보거 어딨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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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방보면 고거지 다시 보면 다시 보면 뭐 할 것 같아요? 그치? 다시 보면 이거지 절대 가사 까먹은 거 아니에요? 우린 성장했겠지 천사랑처럼 세상을 띄워두디 떨어진 눈꽃속에서 꺼내고 또 다른 라일라일라일라일라 다시는 날처럼 많이 자꾸 안피워나ıma 다시 뿜뿜 뿜 다시 뿜뿜 뿜 다시 뿜뿜 뿜 다시 뿜 arranged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또 뭐하지? 어디보자 얘는 뭐야? 아 생각났어 파이어워크 파이어워크는 또 있죠 뭔지 알겠지? 파이어워크 어때 어때? 좀 파이어워크 같죠? 좀 파이어워크 같죠? 파이어워크 넌 어느새 내게 불꽃 넌 어느새 내 곁에 머물러 하는 거야 하고 싶은 거야 가사 봐야겠어 너무 밝았다면 네 맘을 그려봐 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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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좀 파이어워크 같죠? 어때요? 불꽃처럼 퍼져가 I need you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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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불꽃처럼 빠이어크 파이어워크 I need you love love yeah 불꽃처럼 감각해안 캔버스에 호연 몇 번이나 질문 그렇겠지 더 확실히 선을 그어줘 봐 끌적이는 끌적이는 지워버려다 불필요해 두두 우리 생일 휴 불필요해 들켜있네 어 웃고 있는 날 봐 어때 어때 좀 파이오호크 같죠 지옥 가세요 안무가 있었네 그냥 제가 추는 거예요 캐치 오해하시면 안돼요 이런 느낌 어때요 안무 괜찮죠 딘딘딘 디디디 굴굴 차 오해하시면 안돼요 그냥 제가 필드로 춘 거예요 또또또 다른 필터 찾아보자 필터에 맞게 자 필터에 맞게 한번 노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보자 에잉 이거는 무슨 노래로 해야 될까 오 이거 괜찮다 이거 가져야지 숨 참아 앗 트레이잉 이 한뜨를 사진들 넌 만나는걸 어디가 받자 미간이 받자 구겨지는 걸 구름구름 막구름 마음속에 가직 미 헤헤 벗고 불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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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다 너는 내 늦을 하 여긴 어딜까 저긴 어딜까 너의 소원을 잡고 행사 다들 누굴 수 있는데 제발 나 수영 못해 전하고 볼 거야 R.C.P.C.O. 이빨 뚫떡 할래 이빨 뚫떡 나의 맘은 없니 그만 그만 노래 다 듣겠다 노래 다 듣겠어 아주 자 다음 필터 찾아볼게요 흔들지 말아 흔들 너무 웃겨 자 다음 필터 아 이것 좀 약간 오 오케오케 이거 하다가 중간에 이게 뭐야 나 이거 너무 궁금해 어머머머 뭐야 이게 이건 뭔 필터야 어머머 어머머 노 이즈 마이 헤어 이즈 마이 헤어 노 이건 뭘까요 어머머 깜짝아 어머머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가겠습니다 왜 썸머 펀치를 틀지 연희야 정시촬영 썸머펀치 듣고 싶었나봐 엠 아머머 이걸로 가게 네 엠 아이들 이걸로 가게 이걸로 가게 날 보러 와요 아쉬울 땐 손을 흔들져 다시 만나요 너와 나의 연결거리 기다리는 너인 것 같아 내 머릿속을 잊어내 날 데리러 갈까 애 채우게 해 더워 느낌이 깨웠기 시선이 내게 울 때 우적되게 더워 왜 해? 흔들어 그 어디 갔지? 아까 그 관여? 너를 사냥하지 all day 너를 사냥하지 all day 아예 아예 넌 내게 꽂힐게 내가 내게 설정하지 all day 내 건지 all day 너를 사냥하지 all day 이 피자 이거 해줘야 돼 렛 다시 만나요 너와 나의 연결거리 숨바꼭주면 너를 사냥하지 all day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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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더워 난장판이었다 소희가 오늘 텐션 대박이네요 키키키키키키키라고 소희야 보고 있니? 네 아 더워 더워 핸드 핸드가가 힘들다고 야니언니가 이득길 읽으면 내일 4회 시험 다 맞고 올게요 약속했다 또 나랑 약속했다 지금 이거 브이 끝나고 공부하러 가 알겠지? 자 또 필터를 찾아봅시다 음 어디보자 밑으로 내려가볼까 사용 안해보면 이게 뭐야 너무 궁금해 어머어머 이게 뭐라 진짜 신기한게 다 있어 나 이거 싫어 이거 뭐야 어머어머 이거 진짜 모자 같다 그쵸 새로 들어오신 분 이거 필터기야 모자기야 그러긴 너무 움직인다 또 뭐야 어머어머 어머 야 너 그렇게 좋아지마 나 이거 어떡해 키치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 야 북북잖아 궁금하지마 나 너무 좋아하지마 아 참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가라고 아 진짜 진짜 아 랩할 때 이걸 썼어야 됐는데 이게 뭐야 재밌는 거 많다 이거 뭐야 어머어머 파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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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머어머 누구세요 어머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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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에 그 옛날에 했던 거다 집 있는 거 많다 이러다 시간 다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해야겠어 또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늦게 시작해가지고 아 너무 더운데 너무 더운데 나 잠깐 옷 좀 귀찮아 10초만 한 30초만 기다려봐요 노래 듣고 있어요 잠깐 노래 틀어줄게요 노래 듣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맑아 어딜까 그룹 사라프리카 앞에 앞에 여린다 벌써 녹아내린 아 자꾸 날콤하게 녹아내린 아 주시피시 생크림하겠지 설득보다 더 달달할 걸 놓치지 마 누구보다 더 여름에 어울리잖아 멀리 주지 마 한 입만 보면 관세기 판타자 윙크하게 될 것 여름에 자욱 심한 소나기 진한 시킨 어치하기 아 아 좀 시원해 이거 입으세요 제가 입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근자감 근자감 괜찮지 않아? 입체 예쁘지 않아? 예쁘지? 난 괜찮다 생각해 솔직히 쇼핑몰에 이렇게 사진 올라오면 살 거 안 살 거? 난 귀엽다 생각해 괜찮지 않아요? 여기 딱 모자 쓰면 기다려 제가 모자 갖고 올게요 딱 모자 쓰면 진짜 귀울 것 같아 기다려 기다려 진짜 기다려 한 10초만 기다려 그치? 모자 쓰면 모자 쓰면 모자 쓰면 진짜 귀울 것 같아서 아니 캡시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귀엽지 않아? 괜찮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딱 올라오면 사지 안 그래? 사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클릭한다 안 한다? 안 사요 왜 귀엽잖아 그냥 이렇게 어때? 아 인티스트 가리는 건데 이게 그 티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사면 안 하고 안 하고 딱 봤을 땐 괜찮지 모자만 산다고? 됐어! 귀여운데 귀여운데 딱 이게 만약에 클러치백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긴 클러치백은 없겠지만 딱 이렇게 딱 차악 이렇게 차악 귀여운데 여기만 산다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동물 표정 따라해달라고? 동물들 시간? 그냥 가운데 친구 왼쪽 친구 왼쪽 친구는 어떻게 생겼지? 오른쪽 친구는 뭐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랑 이거랑 아 이거랑 가운데 친구 왼쪽 친구는 약간 그 오른쪽 친구는 똑같은데 다른데 똑같은데 원래 모델들이 입은 거 괜찮네 하고 샀다가 배송 온 거 보고 후회하잖아 아니 두공 북극곰 바다 코끼리입니다 배 두공 홍보가 아니라 이거 굿즈 판매 같은 건 안 하죠 이벤트로 만들는 거죠 입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을 것 같아 아 근데 살짝 아 약간 나는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딱 있고 다른 사람이 딱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우와 이렇게 지나가서 봤는데 여기 머리카락 사이로 얘랑 눈 마주치면 약간 뭔지 알아요? 여기 여기 이 친구랑 눈 마주치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럴 것 같지 않아? 솔직히 이거 입고 편의점 갔다 올 수 있죠 왜? 나 이러고 카페도 갔다 올 수 있어 친구랑 사진도 찍고 할 수 있어 왜? 귀엽잖아 부담스럽대 저 진짜 사고 싶은데 저한테 팔면 안 돼요? 갖고 싶어요 그 라디오에 한번 이벤트 신청을 해보세요 연인은 머리카락으로 가릴 수 있으니까 왜 머리카락 안 가려도 예쁜데? 사진 찍어주세요 이 모자 안 쓴 지 진짜 모르겠다 작년에 쓰고 안 썼는데 보리카락으로 가려다는데 부담스러워요? 여기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묶으면 어때요? 귀엽지 않아? 나만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때? 키치 어때요?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 막 놀리려고 하지 말고 딱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어때요? 귀엽죠? 본장만의 착각은 자유라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얘네 얼굴들만 좀 더 아 눈빛 봐 어떡해 얘랑 눈 맞추는 순간 약간 좀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눈치 보일 것 같고 뒤집어 입자래 아휴 정말 맞아 표정이 약간 날 한심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양갈래 묶어주시면 안 돼요? 머리꾼을 또 갖고 와야 되는데 잠깐 비워도 괜찮아요? 이걸로 어때? 이걸로 어때? 하려면 머리빵을 또 갖고 와야 돼가지고 이걸로 캡처하에서 소장하시는 걸 팔만 어떻게 가리고 팔만 어떻게 가리고 이번엔 소희 출연해주세요 다음에 같이 할 거예요 다음에 같이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 조금만 기다리 그 단발머리 사진은 어떻게 된거야 제가 일부러 끼운게 아니라 옷을 갈아입잖아요 옷을 딱 갈아입으면 얘가 머리 이렇게 껴있단 말이지 옷에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그리고 얘만 이렇게 뿅 나와있어요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얘만 이렇게 뿅 하고 나와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깨에 쓱 하고 찍는거지 사진 아 키치들이 좋아하겠다 단발처럼 보이는 김에 찍는거죠 지금 단발 같죠? 일부러 만들다기보다는 그냥 옷 갈아입다가 퍽 하고 뺐는데 어 뭐야 이렇게 머리가 나왔네? 이렇게 해서 바로 거울로 달려가서 사진 찍고 그러는거죠 뭐 연희님 염색 어떤 색깔 좋아해요 머리? 음 전 다 괜찮은거 같아요 검정색도 갈색도 탈색한 머리도 다 그 머리만의 그 색깔이 있어가지고 눈치 이렇게 잘 읽는 사람 처음 봤죠? 좀 뿌듯하네 단발머리 단발머리 중학교때 한번 해본적 있어요 그땐 앞머리도 뱅으로 그냥 풀뱅으로 했을 때 중학교때 사실은 옛날 폰에 있는데 또 찾아봐야되나 오늘만 입으라고 이거? 왜? 근데 이거 지금 브이의 표정 이거 불빛 반사되가지고 표정은 잘 안보이잖아요 맞죠? 이 윤경이가 그렸을 법한 디저트 이 윤경이가 그렸을 법한 디저트 이 윤경이가 그렸을 법한 디저트 아니야 뺄호답지 지금 2분김에 그 인증 사진 찍어놔야겠다 왜냐면 그 인증샷 올리기로 했거든요 읽고 방송하고 인증샷 죄송해요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잠깐만 이거 필터 써져있는거야 지금? 왜이래? 아니구나 필터 안 써져있는거구나 죄송해요 끝나고 찍을게요 다신 입을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아니 오늘 그래도 예쁘게 해서 괜찮잖아요 왜그래 버리기 전 마지막 샷이 왜? 안 버릴거야 당근마켓 당근마켓 아니야 가지고 있을거야 이제 마룻바닥 이제 마룻바닥에서 보게끔 소중한거에요 소중한거 베드나티 인증한거 베템 게시판에 벌써 올라갔다고? 빨라 역시 연희도 연희도 셀기꾼 기질이 셀기꾼 난 나쁜말 아닌거 같아 사진 잘 찍는단 뜻 아닌가 연희 염색했어? 아니요 이거 아랫머리는 좀 더 밝아요 티가 잘 안나네 가까이서 보면 티날려나 이런 책인데 거리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연습한 곡은? 쉿 비닐 페이버릿 1절 시작하고 다연님 다음 파트 누구에요? 나도 궁금하네 저런거 보면 너무 궁금해 찾아봐야겠어 페이버릿을 한번 들어봅시다 로켓펀치 페이버릿 이런거 보면 또 궁금해서 봐야겠어 유키스 시끄러어 시끄러 똥띵띵띵띵띵띵 시끄러 시끄러 처음 보고 진짜 너무 중독성 있어가지고 맨날 봤는데 너무 궁금해 1절 시작하고 다연이은이 다음 파트 여기 말하는거죠 조심해야하지 여기 소이요 소이입니다 하나 헬로우 아이 러브유 아이 러브유 투 아이 러브유 투 서물러머 처음에 아우는 소이님인가요? 맞아요 아마 소이일거에요 아우 맞나? 소이였던거 같은데 소이였던거 같은데 소이였던거 같은데 연이 뭐지? 다 좋아하는데 왜 한국분들도 왜 갑자기 영어로 쓰자? 아이 미스 요 투 연이님 오늘도 너무 예쁜데 비법이 뭔가요 토끼언니 사랑해 감사해요 비법은 열심히 노력하는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빨 보이려면? 그림자 때문에 안보여 이빨 보이게 하고싶은데 안보여 이빨 보이게 하고싶은데 안보여 두유 안마실뻔했어 여러분 빨대 마실때 빨대 씹는분 자요 이렇게 씹는게 아니라 이렇게 애초에 물때부터 씹으면서 마셔요 이렇게 이렇게 씹고 이대로 빨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여기가 완전 납작해져가지고 마인드백 파고렛했대 마인드백 파고렛했대 하하하 하 하 씹고띠꼬 미세 플라스틱 목으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보면 헉 진짜? 물면 잘 안나오잖아 진짜 이렇게 아흥 씻는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짝 물고 애초에 이렇게 물고 있으면 하면 이게 다시 올라오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빨리면 이게 이빨이 이렇게 있다가 한 이렇게 걸어진단 말이죠? 그 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고 있다가 보영병에 있던 건 뭐예요? 디톡스형 사구려 막대사탕 봉 씹다가 종이 먹던 거 생각났어 소름 디톡스 주스 만들어 먹니? 아니요 사먹어요 연희야 요즘에 어떤 웹툰을 읽었어? 나 오늘 처음 읽은 웹툰 있는데 아 이거 아주 편해 네이버라서 그냥 말해도 되고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그냥 읽고 있어요 그냥 아직까지는 괜찮아서 무슨 초인의 뭐였더라? 제가 읽고 있는게 좀 많이 늘었거든요 일단 모조의 읽지는 라는 웹툰이 있는데 그건 항상 챙겨보고요 전지적 독자 시땡도 왠지 풀력으로 가려면 나 불안해서 안되겠어 맨 끝글자만 할게요 그리고 오늘 것만 말해볼게요 수요일 것만 속보입니다 이건 뭐지? 내가 뭔데 삼아가까지 다 읽었지? 그리고 그리고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는 읽다 말긴 했는데 읽다 망고는 빼고 읽다 망고 빼고 하면은 많이 없네 튜토리얼 탑 아직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어 어 럭키얼럭키도 보고 있고 아직 어 그냥 이건 진짜 그냥 읽다 보니까 계속 읽어진 그런 웹툰 중에 하나고요 안 본 웹툰이 많네 이건 뭐야? 헉 아 나 진짜 밀린게 너무 많아 재밌어 보이는 거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거 기억 흔적 이건 뭐야? 너무 재밌어 보인다 와 무튼 독립일기도 항상 보고 있고 많이 봐요 진짜 많이 봐요 진짜 밀렸어 밀렸어 맞아 밀렸어 전독씨는 소설로 꼭 읽어봐요 웹툰 다 보고 읽어보려고요 탱망 와 감사합니다 백만 그거 아세요? 그 한국 수화로 이렇게 갖다 대면 백이래요 아 여기 없나?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 없던 거 같아 어? 아 거울모드 여긴가? 제가 최근에 한국 수화가 너무 배워보고 싶어서 그 영어나 제가 제가 다른 언어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화도 너무 배워보고 싶어서 아주 조금 조금씩 배우 그 이렇게 뜬 걸로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거 많아요 배워두면 진짜 나중에 언젠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오지 않을까요? 아 요즘에 수어라고 해요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어 수어 수어입니다 수어 나라마다 다름 맞아요 그래서 한국 수어 다 배우고 미국 수화도 배워보는 게 제 목표예요 특이하다고? 수어라고 그러니까 수어 제 이름도 했어요 제 이름은 뭐였다? 김 여 어 언 아 다 먹었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아 아 자 차 아 김여니 다 먹 자 자 차 차 차 차 아 차 카 타파하 잠깐만 내가 갤러리에 저장해 놓은 게 있어 아 진짜 얼마나 배운지 얼마나 됐다고 고세 까먹어 진짜 기다려봐요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또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근데 아직 이런 기초밖에 몰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이런 거 밖에 몰라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랬던 거 같은데 지금 기다려봐 나 이름은 꼭 이름은 꼭 보여주겠어 아 이건 숫자인데 지 숫자 말고 한 30초만 기다려주세요 30초만 30초만 잠시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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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희 맞아 파 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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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차고 이게 카고 타 파 하 희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 이름은 김 연 희 이 입니다 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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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기다리는 방송이래 희가 엉 손가락 아직 기초 단계라는 걸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치? 아직 기초 단계예요, 저. 진짜 기초 단계예요. 오늘 반찬은 불고기입니다. 이런 거. 저는 대학교가 뭐였더라? 이게 학생이거든요. 수어가 진짜 신기한 게 학생이 모자랑 가방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 모자, 한 손으로 가방을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학생이래요. 키치도 같이 배워요. 연희랑 함께하는 수어 시간. 학생. 저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대학교가 뭐였지? 대학교. 이거였던 것 같은데? 무슨 모자를. 이게 대학교였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유익한 브이앱. 이빙스가 이 방송을 준비해. 이건 이빙스에서 보고 배웠나? 그랬던 것 같은데? 가뿐 수어 수업. 회사원은 아직 안 배웠어요. 내가 이거 메모장에 적어둔 거 있어. 몇 강까지 배웠냐면. 기다려봐요. 몇 강까지 배웠냐면. 13강. 다 기억나진 않고. 좀 현실에 쓸만한 거 뭐가 있을까? 영화. 영화. 무슨 영화를 보았어요? 이럴 것 같은데? 하늘 봐봐. 나 그거 배워야겠다. 하늘이 뭐지? 하늘 수어로 뭐지? 하늘하면 내가 하늘 봐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안녕.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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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랑해. 넌 너무 예쁘다. 정말 사랑해. 넌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뭔가 지금 다 배웠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연이 있어요. 기타 피아노. 기타보다는 피아노. 쪽이긴 해요. 안무까지 나와버린 애들아 하늘 봐봐래. 이게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늘만 배우면 되겠다. 여러분. 하늘 봐요. 하늘 봐봐요. 평행색의 방에 아직도 캐치들이 남아있다고? 안 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연이 티 갈아입으면 안 되나요? 너무 시강인데. 저 더워 죽어요. 더워 죽어요. 영국식 영어 해달라고? 영국식 영어도 진짜. 배우고 싶은데.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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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랑 나는. 친구야. 파랑이가 그립다고? 저 더워요. 저 더운데. 저 더운데. 저 더운데. My name is Diana. I love you. Thank you. 너무 귀엽다 오늘의 헤어 컬러가 포상해 주는걸까? 뭐해보고 싶지? 블루 블랙? 블루 블랙 우리는 검정이 좋대 검정 바운스트 봤으니까 조금만 기다리기 잘 어울려 지구 못 감사합니다 연희 요리 좋아해? 어떤 음식을 만든 적 있어요? 최근엔 제가 요리를 잘 안해요 귀찮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하는데 미역국 같은 거는 그냥 안 먹고 해야겠다 그냥 하면 하긴 하는데 최근에 한 건 주변에 미역국밖에 없는 거 같아요 다른 아이돌과 함께? 저번에 말한 적 있었던 거 같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고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한번 양쪽 어머 김연희, 내가 결혼해? 미안해 근데 I love you 미역국이 어려울 거 같은데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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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지금 행울류를 잘 안좋아해요 손질하기 너무 귀찮아 아 검정이 좋다는게 지금 입은 옷이 좋다는거에요? 뭐야 미역국마스터래 요리 아무도 안한다고 주리통신에 따르면 맞아요 그렇게 저희가 요리를 하진 않아요 연희 너 진짜 최고야 많은 팬분들과 소통하려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연희 그럼 회 안좋아해? 제가 요리하는게 싫다는거지 먹는 음식은 좋아해요 윙크할수있어? 연희 KMDF 기대되요? 제가 완전 울림콘이던데 저는 그냥 좀 신기해서 기대되요 그 자동차 극장처럼 하는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아 약간 좀 걱정되기로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무대를 막 하는데 저희가 보는거는 자동차들 밖에 없을테니까 약간 신이 안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했는데 후기 찾아보니까 신날거 같기도 하고 미역 직접 따왔나요 아니요 남이 따준거 사왔어요 의외로 막내 라인이 요리 잘하는 듯 펀치타임에서도 소희랑 다영이 잘하는거 같은데 꼭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좋을거 같아요 와이퍼 흔들면서 라이트 깜빡이는거 어떡해 차안에서 릴삭릴삭 인천에 뒤집어 넣을듯 와이퍼에다 캣뽕달 캣뽕달고 흔들리려고 했다고? 진짜 껴 와이퍼 흔들면 진짜 와우 라이트 금지에요? 아 눈부실 수 있으니까 그치그치 아 대박 KMDF에서 써머펀치하면 전주에서 다같이 빠방하면 된다고 그럼 빠방하시는 분들은 다 그럼 캣치인걸로 알고있으면 되나요? 알고있으면 되나요? 연희야 휴가때 뭐했어요? 어 멤버들이랑 쉬었어요 연습도 하고 와이퍼가 응원봉이라는 사실 Very pretty Thank you 아 뭐야 시간 세상에 3분 남았다 어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어 시간 안갔으면 큰일날거였네 제가 10시를 넘기면 안되가지고 3분이 남았네요 죄송해요 원래 한 20분 전부터 약간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되는데 방종각 잡지마라 혼난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도 가기 싫은데 가야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해서 캣치들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못줬네 나도 마음의 준비를 못했어 그래서 제가 원래 일찍 하려고 하긴 했는데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가야될 것 같은데 나도 섭섭해 가고싶지 않아 어쩔 수 없어요 가고싶지 않아 어쩔 수 없어요 2분 남았다 2분 남았다 뭐 곧 가야해요 셧다운이래 가야돼 그래도 연니덕이 오늘 행복했다 맞죠? 아 캐치 프롬 말레이시 뭐야? 마이앤말스? 죄송해요 마이앤말스 히얼 안녕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타임하고 끝낼게요 1분 남았어 세상에 감사합니다 캐치 나 이거 화면으로 셀카 찍어야지 오케이 캐치 가볼게요 10시를 넘기면 안 돼가지고 저도 지금 이 주황 폭신한 데서 다음에 더 오래 하러 올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캐치 안녕 안녕 뿌까 사진 올려달라고요? 나중에 또 올려줄게요 나중에 진짜 역시 다했다 안녕 빠이빠이 가기 싫지만 가야돼 안녕 잘 자요? 안녕 haba ben 얘네 ultimately 비ائchaft 받아먹고 바카 바 derees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